와 어지럽죠? LG랑 SK 배터리 전쟁 멈춰! 자, 미국 ITC SK이노베이션 LG 배터리 특허 침해 아니다 라고 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이겼대요. 아 이게 뭐죠? 얼마 전만 해도 2월 달만 해도 배터리 전쟁 LG 승리로 일단락됐다고 했잖아요. SK는 10년 동안 미국 수입 금지까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무슨 내용일까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한 거고 소송 공방일지를 찾아보니까 와 좀 어지럽습니다. 이게 2019년부터 쭉 나온 거고 2020년, 2021년 지금 어떤 상황이 남았는지 와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싹 다 찾아왔습니다. 2019년 이때 당시 초반의 기사부터 지금까지의 기사까지 싹 다 찾아왔으니까 한번 보시죠. 시작 사건의 발단은 이겁니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제소합니다. 이 둘이 왜 싸우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할 필요 없죠 여러분들. 너무 유명한 내용이니까 왜 싸우는지에 대해서는 잠시 접어두고 오늘은 그 타임라인을 정리하고 어떤 것들이 남아있는지만 정리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제소했는데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업비밀 침해가 SK가 인력도 빼가고 기술력도 빼갔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이었잖아요. 아무래도 그 SK이노베이션이 후발주자인데 너무 빨리 따라오고 있는 게 이거 이상하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LG가 국내에서도 경찰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이거 좀 한번 뒤집어 봐봐라. 그래서 막 압수수색 들어가고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압수수색 들어가고 그랬고 그 다음에 검찰한테도 SK이노베이션을 고소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LG가 미국에서 영업비밀 침해로 SK를 한 발 딱 치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경찰, 검찰한테 두 발 이렇게 땡긴 거예요. 뭐 이런 상황이 먼저 온 거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SK가 가만 안 있죠. 무슨 소리야? 영업비밀 침해라니. 아니 이거 오히려 우리 명예가 훼손당했다. 국내에서 명예훼손이라고 맞소송을 갑니다. 이게 2019년 6월에 있었던 일이었고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특허 침해로 소송을 내요. 아니 영업비밀 침해라고? 너희가 오히려 우리 LG 너희가 오히려 우리 SK의 특허를 침해했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나름 기술을 만들어서 그 특허를 낸 건데 따지고 보면 너네가 우리 특허 침해한 거 분명히 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결론은 LG가 미국에서 한 발, 한국에서 한 발 터뜨렸더니 SK가 한국에서 한 발 맞받아치고 미국에서 한 발 또 맞받아친 그런 상황이죠. LG가 이거 보고 황당했나 봐요. SK이노베이션을 또 맞고소합니다. 아니 기술력 인력 다 빼가서 너네가 그 만든 특허 기술이 그게 진짜 너네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선 넘었지. 특허는 너네가 침해한 건데 우리를 특허 침해로 고소해? 하면서 이제 또 특허 침해 명목으로 다시 한 번 SK를 미국에다가 맞고소를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또 SK 참았을까요? 못 참지. LG화학이 합의를 파기했어. 아니 너네가 우리를 좀 띄엄띄엄 보길래 우리도 그냥 맞장구 쳐준 건데 하나를 더 얹어? 미국에서 특허 침해 하나를 더 얹어?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애초에 너네랑 사실 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기로 2010년대 중반에 이미 우리가 합의를 해놓은 게 있었는데 얘네가 뒤늦게 우리가 따라잡으니까 이렇게 자꾸 뭐라고 하는 거다. 딴지를 거는 거다. 라고 하면서 국내에다가 한 번 더 추가 소송을 또 해버립니다. 서로 세 방씩 지금 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정리하면 이거예요. LG가 미국 ITC에다가 영업비밀 침해로 소송을 냈고 그 다음에 한국 경찰이랑 검찰에다가 고소를 했고 그랬더니 SK가 한국법원의 명예훼손으로 맞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그 다음에 또 미국 ITC에다가는 특허 침해로 또 소송을 날린 겁니다. 여기까지 네 가지. 두 방 두 방. 그 다음에 이제 또 LG가 와 가만히 못 잊죠. 특허 침해 소송을 ITC에다가 3대 2 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SK가 LG 상대로 합의 위반한 거지 너네. 그러면서 3대 3 이렇게 각자 이렇게 세 방 세 방씩 때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쭉 보다가 이제부터 하나씩 하나씩 결과가 나오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고 그 첫 번째 나온 결과가 그 영업비밀 침해 LG가 맨 처음에 제기했던 그거에 대해서 SK이노베이션 너네 보니까 졌네. 에이 이건 아니네 하면서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폐소를 ITC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LG화학이 두 번째로 국내에서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배터리 소송에 대해서 1심에서 승소를 따냅니다. SK이노베이션 가만히 있었겠어요? 항소하겠다라고 하면서 국내에 대한 것도 항소하고 그 ITC에서 조기 폐소 결정 나온 것도 항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배터리 전쟁이 LG 승리로 일단락되고 SK 10년 미국 수입금지라고 결과가 나왔고 그 거기에서 이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영어로 막 어쩌고 트레이드 커미션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한국말로 정확히 정리를 하면 간단히 정리를 하면 LG의 영업비밀 없이 SK가 배터리 개발에 이렇게 빨리 했을 수가 없다. 10년은 걸렸을 것이다. 근데 너무 빨리 왔다라고 ITC에서 그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LG 턴이 됐죠? 그 LG가 두 번을 이긴 거잖아요. 한국에서도 이기고 미국에서도 한 번 이긴 거기 때문에 그래서 LG는 3조 원 정도 내야겠다 너네 SK 너네 내가 봐주려고 했는데 합의금 3조 원은 필요할 것 같아. 근데 SK는 아 그건 너무 아니지. 5천억 원대 합의금을 낼래. 5천억 원대로 맞춰줘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에 대해서 LG에너지 솔루션이 완전 자기들 턴이니까 야 그 3조로 봐주려고 그랬는데 너네 영업비밀 침해로 최소한 5조 3천억은 아꼈던데 너네 5조까지 낼래? 라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SK가 야 이거 못 참죠. 배터리 합의금 너네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나 수용 못 하겠다. 라고 계속하면서 이렇게 평행선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었던 와중에 이 SK가 어떤 카드를 꺼내냐면 이 ITC 판결 절차를 봤더니 결국 최종 판결까지의 절차가 여기까지 끝난 거예요. 최종 판정까지 끝난 거고 추후 60일 이내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판결을 인용할지 거부할지를 결국 선택권은 바이든 대통령이 쥐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대통령의 검토 최종 판결이 대통령한테 전달된 상황이고 60일 이내에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미국 무역대표부에 의해서 최종 판결 검토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것까지 한 번 끝까지 한 번 보자라고 SK이노베이션이 끝까지 버티고 있는 상황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의 김준 사장이 주주총회를 앞두고 미국으로 갑니다. 주주총회가 있는데도 바로 미국 이게 처음 있는 일이래요. 항상 주주총회를 되게 잘 챙겼던 사람인데 미국에 간 이유는 거부권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하려고 갔겠죠. 설득의 총력을 다한다라는 얘기였고 그래서 그 미국의 ITC에서 아 그러던 와중에 이제 미국 ITC에서 SK이노베이션이 LG배터리에 대해서 특허 침해는 아니다 라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 LG가 두 번 먼저 제소했던 거에 대해서 이겼다고 결과가 나왔는데 SK가 다음에 맞고소를 했던 거에 대해서 어 이거는 너네 SK가 이긴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결과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소송전일지 이렇게 쭉 가던 그 과정에서 이제 남은 거는 바이든에 대한 거부권이 어떻게 될 것이냐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SKLG가 얘기하고 있는 게 특허 침해랑 영업비밀은 별개다. 아 이게 LG의 주장이네요. 특허 침해는 뭐 그래 너네가 침해한 거 아니라고 쳐 하지만 영업비밀 뺏어간 건 ITC에서 그렇다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 거부권 행사하면 안 돼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SK는 야 특허 침해 아니래 바이든 대통령 너 거부권 행사해도 돼 라고 되게 안 조금 생각이 조금 편안하게 좀 바뀐 거겠죠. 그래서 남은 소송이 뭐냐면 이 ITC 특허 침해 맞소송에 SK 재소 결과가 나온 상황이고 LG가 SK한테 특허 침해를 했다라고 막고소를 또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결과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나오겠지만 근데 이미 특허 침해에 대해서는 SK 손을 들어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결과가 달라질지 안 달라질지. 그 외에 또 이제 민사소송 심리재개가 있는데 이거는 그 처음에 LG가 그 뭐죠? 비밀, 비밀 빼갔다. 영업비밀 침해했다. 이거에 대해서 제소를 할 때 ITC에 제소를 할 때 델라웨어 쪽에다가도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ITC에서 나온 거는 뭐 벌금, 합의금을 얼마로 해라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결과가 안 나오는데 SK LG랑 이렇게 싸울 때 합의금을 얼마로 할지는 이 민사소송에서 결정이 된대요. 그래서 이 결과를 한번 또 두고 봐야 된다고 하고 이 외에 뭐 국내에서도 그 아까 그 SK가 항소했던 그 2심 가야 되고 산업비밀 유출 형사소송 이것도 가야 되는데 뭐 어쨌든 지금 가장 그 가장 먼저 나올 결과 중에 하나는 일단은 어 요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영업비밀 침해 관련해서 LG의 손을 들어줬는데 근데 지금 그 특허 침해 관련해서 SK 손을 들어준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지 그대로 인용을 할지 그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두 회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이제 바이든 설득하기라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그리고 또 전기차를 베팅한다고 관련 인프라 개발에 200조 원을 투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얘기가 나온 상황에서 사실 SK이노베이션 상당히 좋은 무기를 갖고 있거든요. SK이노베이션이 조지아주에 지은 이 배터리 공장 짓고 있는 배터리 공장 이거를 그 전기차에 투자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이면 만약에 이거가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날아갈 수도 있는데 그럼 SK이노베이션 손을 들어주려나? 라고 생각을 해서 SK이노베이션 쪽에서 우리 너네 조지아주 투자 중단할 수도 있어 거부권 행사해 라고 계속 이렇게 압박을 조금 넣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지 미국 조지아주지사 입장에서는 야 우리 그 조지아주에 있는 그 공장 때문에 이거 날아갈 수도 있다는데 배터리 소송 좀 뒤집어 줬으면 좋겠다 라고 대통령한테 계속 이렇게 먼지를 주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다가 SK가 미국 전 법무차관까지 용입했더라고요. 바이든한테 SK, LG 배터리 분쟁 거부권 행사해라 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래서 LG가 아 그래? 그럴 거면 너네 철수해 그럼 우리가 그거 공장 설립, 인수해줄게 SK가 지어둔 공장 철수할 수도 있어 라고 SK가 강경으로 나오니까 LG가 아 그래? 그럼 나가? 우리가 인수해줄게 이렇게 또 맞받아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조지아주에서 변심을 했대요. 야 그러면은 너네 그냥 합의하는 게 낫겠다 아까는 뭐 SK 손 들어줘라 라고 압박을 넣는다고 하더니 아 그래? 그럼 합의해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 이게 진짜 어지러운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어지럽죠? 증권가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SK이노베이션이 ITC 배터리 특허침의 예비 판결을 승소했는데 장기적으로는 합의될 걸 가정하면 현재 주가가 저평가 국면이다. 어쨌든 이렇게 어지럽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합의하는 안을 가정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그래서 즉 어지럽기 때문에 그 SK이노베이션의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의 현재 펀더메터리 어떤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SK이노베이션 최악이라도 주가 20만원은 바닥이다. 이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올해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3,733억 원이 나올 것 같아요. 5개 분기만에 흑자전환할 듯 일단 실적은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1.3조 원으로 복원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목표 주가는 30만원까지 소폭 하향을 했어요. 그래도 지금의 주가는 너무 이런 그 노이즈가 많이 반영이 돼서 악재성이 껴있지만 그래도 한 30만원까지는 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LG화학에 대해서는 키움증권의 리포트를 참고를 했는데 충분히 빠졌다. 포지션 확대를 고려할 시기다. 올해 1분기 LG화학 역시 창사 최대 영업이익 실적은 좋을 거라고 합니다.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소송 합의한다면 합의금 수치도 가능하다. 합의 없이 민사소송까지 갈 경우 결과가 나오기까지 장기간이 걸리겠지만 승소시 최대 2배인 징벌적 손해배상액과 변호사 비용 배상도 가능하다. LG화학이 오히려 좀 유리한 입장이다. 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2분기에 투자 수익이 대형화학사 중 가장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목표 주가를 17% 상향 조정한다. 두 기업 모두 이런 노이즈만 빼고 본다면 결국 실적은 둘 다 괜찮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의 한마디 이 정도면 나 같아도 죽이실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뭐 몇 년을 끌어오고 계속 누가 이겼다 누가 졌다 막 이렇게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끝까지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 야 이 정도면은 결국 뭐 누가 뭐 합의를 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합의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도 이제는 좀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계속 그냥 끝까지 지켜보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는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뭐 배터리 투자하시는 분들만 건승하시기를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에서 해외 선물 거래하고 최대 295만원 현금 받으세요. 해외 선물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 해외 선물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 면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